구독 안 누르면 쏜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클래시로열 상자깡 상자를 엄청 많이 모았어요 여기 클랜 상자 클라운 상자, 무료 상자 엄청 많이 모았는데 이게 날라갔습니다 맨 처음 여기 골드 상자 있었는데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골드 상자가 깔아있더라구요 아 진짜 그래서 바로 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료 상자 골드, 도석, 미니언, 엘정 별로 별로입니다 안쓰는 카드가 나와있어요 골드 58 자이언트, 대포 자 그 다음은 크라운 상자 공짜 상자보다 더 나은 상자 이게 더 공짜진 않고 크라운은 뭐하냐 파이어 스크립 파격포 화살 마옥사 쓰레기들 안쓰는 카드들 자 다이아 골드, 바바리안, 파이어볼 어 쓰레기 자 골드, 감전, 로켓 오 로켓 근데 안쓰죠 안쓰는것만 나왔다 골드, 바바리안, 발키리 어 발키리 좋아해 발키리 쓰기 때문에 자 이제 대망의 클랜 상자 음 클랜 상자 3, 2, 1 갑니다 어 뭔소리야 오오오 이상하네 가자 컷 기념으로 사진 오케이 가자 660 자이언트 어 쓰레기 어 바바리안, 펜촌 로켓 놓고 골렘 아 아 그래도 골렘 나왔어 골렘을 또 약간 안쓰는데 오늘 상자깡 어 이거 할게 오늘 망했구요 좋아요 하고깡 응